아... 와... 오찌... 아... 요시로는... 할만한거 같은데 알리사로 뭐든 모르겠네... 아... 뿅 니슬라 못 흘리나? 니슬라 무릎이라서 못 흘리는 그런거 없죠? 아... 아... 못 흘려요? 아... 역시 무릎이라서 못 흘리네... 개사기였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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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흠 흠 어 뭐야 맞았네? 크흠 역시 뚱캐다... 역시 뚱캐야... 라운드 3 파이트 흠 아니... 기가쓰는 니슬라가 없잖아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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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아니었나? 아아씨 아깝다 아 로우킥 로우킥도 13 미만이구나 하긴 머덕인데 너무 야빴어 아이씨 오찌 왼손이었네 아이씨 뒤로 일어나면 확정이구나 뭐야 병신킥 왓? 아이씨 이타 카운터 당했네 어허 나이스 역시 톱이지 답은 톱이다 답은 뒷폼이다 답은 뒷폼이다 매일매일 술 드시네요 아이씨 호민교 아이씨 아아 쓰면 안되는데 존나 아프겠다 레드힐 타워치면 안됐어 레드힐 타워치면 안됐어 오오케이 개사기기술 아이씨 오오케이 아이씨 오케이 로우샵 말쓰 음 머덕 중단 저거 엎드려 중단 12 VO 아니 어요? 내가 딜 캐라 느린건가? 왜 딜 캐cią이 안됐지? 뿅 머리 하... 이즈라 아씨 반격 못해 이사 중단이라 반격을 못해 아아 노답이네 아우 카운터 씨 콘보구만 저 노딜 아닌가 근데? 대점프가 제일 이상적인가 대점프가 제일 이상적인가? 마운트랑 이제 하상이랑 하상이랑 니슬링으로 이즈를 가는거구나 아야 일단 7키로 들어갔네 좀 무리수 같지만 그래도 해보자 하하 그렇지 워터 발이 짧아가 보소 다리 짧아가 보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 . . . . . . . 아이씨 . . 데미지 보소 데미지 보소 방금과는 중단이었을 것 같은데 대점퍼 뛰지 말걸 아 레드에서도 되.. 아니 레아에서도 되지 않았을까? 아 이게 아닌데? 오케이 아 이게 아닌데? 오케이 흐흫 흐흫 지상 웬만 안 나가셨어 아 아 양잡이라니 어 잠깐만! 으아아아 뭐야 나도 레드 했는데 나도 레드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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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디폼이다 희망편 희망편 이것이 톱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차를 화산 꼭대기까지 들고 오나봐 뭐 차 가지고 등산을 해 아 그래 됐다 아 못 아이씨 맞레드하면 내가 무조건 져 뭐 레드로 마땅히는 못가네 얼마나 빠른거야 레드가 아 뻔했다 아 아 존나 아파 아 아 아 전지성 개쩌네 억지 부려버려 했더니 눈캐는 톱이다 톱 위주로 가야겠어 톱 위주로 가야겠어 톱 위주로 가야겠어 오케이 맞았다 역시 백댓이 치는 사람은 쥐서리지 톱 위주로 가야겠어 톱 위주로 가야겠어 아 네 아 아 아 으 모아! 오아! 존나 세 역시! 역시 톱이야 아이고 아이고 머리 머리! 딜캠 없네! 왜 딜캠 없대? 딜캠 10이 아니었나? 12로 알고 있었는데? 아 네 정의님 들어가세요 일찍 일찍 주무세요 아 이거야 오른손이었군 이럴때는 가뎀사지 아우 어이쿠? 뿅 아오 오케이 이럴 잡아! 취살 무조건 딜캠트네 팔이 길어서 오와이 쒸 자빨인거 너 아아 먼저 카운터 존나 펑! 이즈 다 틀리는데? 이즈 다 틀리는데? 세상에 아아 이즈 틀린다 이즈 다 틀렸어 이즈 다 틀렸어 다운잡 저거 못투나? 사운 잡 자가 못투나보네 아임 아이치 무슨 흥! 부트웽 한 것 같은데 잡혔네 그게? 기모와도 의미가 별로 없구만? 저렇게 엎드리면은 아니 왜 못풀어? 아니 왜 안풀려? 아 확정은 아닌가 완전히? 아이씨 오지 카운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13이 아니야 13이 아닌데 왜 자꾸 난 기상 원투라는가 기가쓰 아아 아하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아악! 졸라 아파보여 진짜 강한 내가 미안해질 정도로 알리사한테 아씨 서로 잡기나 온가봐 죽네? 어하 존나 세다 아아암 넘버원 저도 힘든데요 저도 힘든데요 머덕 너무 힘든데 ㅋㅋㅋㅋㅋ 양손이었어 자 으아아아아 끝자락 빠레놀기 확정이었나 저건? 뭐야 호스팅선인데? 어어어 아 투원형님 61명 호스팅 감사드립니다 난민분들 안녕하세요 뻘짓맨 방송에 어서오십쇼 다들 안녕하세요 호스팅 감사드려요 죽었네? 와이씨 네 형 들어가세요 무지막지하다 묵식하게 던져버리네 포밍기인가 저것도 풀고 머리 한번 더 머리 저것도 딜케어 없나보네 답은 토비다 답은 토비야 답은 토비야 아이씨 카운터 언 dx 아이씨 카운터 아이씨 카운터 아이씨 카운터 아이씨 카운터 하아아아 ㅎ 하단 제발! 안돼! 야야야 잠깐만 이건 너무하죠 오오오오오오ội 뒤집뻔했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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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을 수 왔어! 아아악! 안 돼! 아아악! 아이씨 노력.. 역전광 노릴 반 했는데 흠 왜 피방에서 탄 냄새가 나지? 피방에서 탄 냄새가 나네? 어디 부어 문제가 있나? 라운드 원 파이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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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사 타는 냄새였던 거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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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아우 풀고 아 이거 넘어갔잖아요 잠깐만요 아우 졸라 무서워 졸라 무서워 안 돼 으 으 아..너무 뻔했나? 안다 기상 기초 아아 안돼 그냥 한번더 아벤손 할걸 개 어거지 짐리 ech 동동동 동동 흐으음 일단 머더기 반식이라는건 알겠어 아.. 무슨.. 어쩌지 이걸? 아.. 아깝다 뭔가 다른 기술이 확정인 것 같은데? 바크가 씹혀? 이력이 큰가봐 아잇잠까봐 아잇잇 기술 삑났어 아이구야 왜 쌍장이나 가냐 말리는데? 아우 죽어버렸다 아아 제발 음 라운드 2 파이트 어? 끝나나? 끝나질 않는다 끝났죠 끝났죠 어 오케이 제이드 어 이키마스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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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로우 미드라는 것도 요시 아니니까 힘들다 대처하기가 저거 안녕하세요 천원우원 감사드립니다 짱님 오늘은 좀 자정 넘어서 오셨네요 아이고 아이고야 완전 지금 개 뚝 감았는 쪽인데 아이고 이거 계속 걸리고 있어 니슬라가 막히고 아니 맞추고 몇인지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정신을 못차리겠네 아우 잠깐만 정신좀 차리자 아하 어우 머덕 아 진짜요? 손해가 그렇게 커요? 키키키 남들도 많이 때렸으니 뚝가맞는 날도 있는거죠 키키키 키키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는거죠 다귀들이 게다가 제가 지금 저는 머덕이랑 처음하는 것도 커서 거의 뭐 그냥 배우려고 뚝가맞는 중이죠 뭐야? 어이씨 무슨 끝자락 판정 있네 마운트 이행은 안되지만 그렇지만 한 장으로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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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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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뿅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냐 나 아 왼잡이 었어 으헤헤 왼잡이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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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하면 확적이네 저거 어? 까먹고 딜을 해나고 있었네, 또. 어어! 오른발 해볼걸. 개 기셨었는데. 칠 한패 당했어. 칠 한패 당했어. 이루엔선 타이더 못하네. 바닥 판 적은 없네. 왜 자꾸 걸리냐, 이거. 아, 결국엔 카운트다. 아, 결국엔 카운트다. 그렇게 걸려놓고서는 또 미들킥으로 개기네. 풀고. 저 convex 툭. 다가야 loss 아, 안전 툭! 아, 안전 툭! 아, 안전 툭! 깨우. 라운드 사 안대ASS 엉티 어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길어서 그런가? 못 흘리고? 저거 오가 잡기 아니야? 아이고... 꼬밍... 풀고... 뿅... 뿅... 우아... 안돼... 아픈거 카운터 맞았다. 잡기 안나간거 같은데? 아이씨 뭐해? 못 풀었니? 한번더... 한번더... 아이고... 으아... 으아... 미쳤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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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킥 맞고... 계속 개기고 있어... 같은거 계속 걸린다... 같은거 계속 걸린다... 라운드 1 파이트 아이씨 잠깐만... 아아... 이러지 마세요... 에오... về ального HEL... veces 어디 가냐아아... 뭐야 게임이... 어떻게 되는거야 & 게임이 어떻게 돼가는거야 대체... 네? 포밍금 아니 잠깐만 외너퍼했는데 아아...외너퍼했는데 짠손 나갔어 아이고...잠네 자리 바뀌네? 자 오케이 안닿았다 아이고 망했다 왜 공중 히트해요? 히트 어? 죽었다 내가 히힛 아씨 달려주세요 아 숙여야되는데 히트 어 파크가 다행히 빨랐다 파크가 빨라서 이거 격추한거야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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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뜨져 아 왜 못 풀었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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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는 없어 저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니슬라 데미즈 씨씨씨씨 으stell아 이걸 지내 에엥 와... 이걸 치네... 아, 카우트 왔다. 니슬링이었군. 히히히히히히히... ㅋㅋㅋㅋㅋ 그렇지. 라운드 3 파이트 아이씨 파크 했는데 왜 안됐다 아이씨 파크 반식을 잡아 아 이렇게 되는거구만 아 아아 못 이기겠는데 이거 못 이기겠는데 흐흐흐 우와 지립 바벨 카운터 데미지 벗어 무수 윽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th 흑 라운드 2 파이트 아아 이거 nothing 으흣 흑 안 일어나서 또 죽었네 아아아아아암아살 미쳤다 요시가 그리워지고 있군 안돼 파크로 못 받았는지 참 데미지가 쎄서 허어어어 아 피 많았으면 파크 받아 냈으려나 파크가 뭐 어떤 레드 받아 냈는지도 한번 이따가 확인해 봐야겠네 아 리치가 길다 레드가 그냥 끝자락 판정도 있네 각기 판정을 헛치고 끄실 줄 알았더니 끝자락 판정도 잊었어 흠 흠 흠 아이고야 흠 하 흠 흠 야아 흠 흠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뒤질뻔했네 왼손이여 반식은 뭐 쭉 땡기니까 피해지네? 안 돼 입력 삑가 또 삑났어 아, 클리어 안된다. 다행이네. 와, 오케이. 끝자락으로 막으면은, 저게... 후딜이 엄청 커서 뜨는구나. 알겠어. 야, 잠깐만. 와, 미치... 와... 아, 그냥 아벤손 할걸. 아, 이걸 또 맞아버렸네. 부정적인걸. 양손 풀리는게 엄청... 빡빡한가보네. 뭐 더운 사기캐였군. 아이고야. 아이고야. 야, 어찌 리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뭐 이러냐. 뭐야, 나 오른손 눌렀는데? 뭐야, 나 오른손 눌렀는데? 드디어 풀었네. 아아이씨. 아니라니까, 들케. 흫. 왜 자꾸 13틀케 하려고 할까, 나. 이게 다 기가스 때문이야. 아, 끝났다. 멀쩡. 그리고 다시.